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캠테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 녹화 방식과 아이스튜디오를 썼을 때의 그 차이점 또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그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비디오를 만드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과연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정말 그 많은 지난 10여년 이상을 프레젠테이션 비디오를 제작하는 데에 정말 그 스탠다드화가 되어 있는 이 캠테시아 방식과 또 이 장비를 아이스튜디오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캠테시아는 그 스크린 리코딩을 한 다음 스크린 이렇게 캡쳐 리코드를 한 다음에 편집을 해서 그걸로 우리가 원하는 포맷의 비디오를 만드는 그 비 실시간 프로그램입니다 즉 바로 리코딩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리코딩에 편집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고 해보신 분들은 아주 간단하지 않다 이렇게 아실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방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아주 멋있는 환경에서 컬러도 변해가면서 또 강의하시는 분의 느낌도 달리 가면서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환경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바로 비디오가 생기기 때문에 이 아이스튜디오는 그 방식이 다르다 실시간이다 이런 것이 되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강의장에 듣는 학생들 앞에 두고 하는 것과 같은 소위 비디오이지만 그 비디오 안에 교실 가상교실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격적으로 조금 차이가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일 싼 것만 해도 거의 한 천만원대가 되고 있고 저희가 더 저렴한 모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한 6,700만원대에서도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이 장비는 비록 캠테시아가 몇 십만원대의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한 번 작업하는데 3일이 걸리고 때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게 되면 인건비나 경비로 볼 때 이렇게 이 장치를 가지고 매일 빠르게 원하는 비디오를 만드는 것을 보면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리얼타임으로 만들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비디오 화질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마 큰 변화 한 편의 비디오의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 아이스튜디오에다가 이렇게 노트북을 가져와서 연결한 다음에 그냥 평상시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면 되고 때로는 상대방을 스카이프로 불러서 교실이나 혹은 상대방을 보면서 강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격 강의실로 학생들이 다 보이고 학생들이 이 화면을 본다고 생각하고 노트북 화면에 들어가고 거기다 이렇게 저처럼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그리는 타블렛을 통해서 또 스위칭을 버튼 몇 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완벽한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장비는 이렇게 서서 저는 지금 뭐 계속 찍다 보니까 앉아서 하고 있는데 서서 이렇게 그 아이스튜리를 놓고 노트북을 앞에서 갖다 놓고서 그냥 평상시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하면 되고 또 이동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서 현장에 가서 이런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멋있게 여러분들이 그 방송 환경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이 장치는 그 사용이 아주 편해서 보통 그 세팅 가서 설치하고만 하면 30분 이내에 가능하게 되고 그 리코딩 하고 프레젠테이션 동시에 되고 또 그 비디오가 즉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이죠 실시간으로 하는 순간 전세계 디바이스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같은 것을 방송을 바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아무데서나 사무실에서도 컨퍼런스룸에 호텔에서 교실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테이블 크로마키만 두고 작은 테이블에 모니터만 있으면 되고요 이 앞에 있는 건 밖에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한 것인데 다 이런 건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 앞에 모니터 하나만 보면서 강의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스크린을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고 스튜디오 만드는 게 다 템플릿을 드리기 때문에 뒤만 좀 바꾸면 바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큰 공간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바꾸겠다 하면 벽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또 아주 화려한 공간이 되게 되고 바닥도 거기에 맞게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바꿔주면 또 나름대로의 느낌이 다르게 됩니다 데스크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스크로 이렇게 바꿔서 설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데스크가 이렇게 변해서 크기를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 크기도 바꿔서 할 수 있는 게 되면 즉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되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에 스튜디오를 하게 되는 방식이 스튜디오를 즉시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씬과 액션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장면이 조금 이 모니터 왼쪽에 있는 것을 좀 달리하고 싶다면 여기 이렇게 변하는 것을 좌로 좀 움직이고 또 크기를 더 키우게 버티칼로 키우고 내리겠다 하면 내릴 수도 있고 또 약간의 커브를 더 주려고 하면 꺾어서 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강의 장면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화면을 조금 더 줄이려면 줄여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씬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러한 씬을 만들고 세 번째는 프리젠테이션을 그냥 마우스만 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키우고 줄이고 하면서 강의를 하는 방식에 의해서 누구나 한 2, 30분만 쓰게 되면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는 프리젠테이션 장치입니다 이게 녹화만 하는 캠테시아에서는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또 다시 원하는 플래시나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 쓰는 과정이 있지만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즉시 강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프리젠테이션은 1801년에 우리가 소위 칠판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교실이 생겼다고 하고 있죠 그 교실에서 오버헤드 프로젝터로 보이던 그래서 많은 사람이 200명, 300명이 할 수 있었던 그 First Overday 프로젝터 1945년에 나왔으면 LCD 프로젝터가 1988년에 나와서 프로젝터로 나가고 이제 스마트 시대, 프로젝터 스크린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비디오로 보는 거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아이스튜디오 프리젠테이션 장비로 리코딩을 하면 된다 아이스튜디오는 비디오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리얼타임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원격지도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교실에서도 바로 이러한 발표를 하는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라이브 프리젠테이션 비디오가 만들어지고 그 비디오는 실제 프리젠테이션 보다 더 낫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스크린만 두고 화면을 바꿔가면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그리고 오디오만 나오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선생님이 나오고 선생님의 표정이 나오고 선생님의 눈이 같이 마주 보면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의 마음과 학생들 마음이 교통되는 그러한 프리젠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장비야말로 역사에 새롭게 프리젠테이션의 시대를 여는 장비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